명사의 소유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격, 무엇뭇의 이런 표현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에는 어퍼스토로피 S 그리고 무생물은 어부를 써서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소유격을 만드는 방법, 첫번째 명사의 끝에 어퍼스토로피 S를 붙이면 됩니다. 나, Docs, Student, Student Liar, 변호사입니다. 소유격은 Liars, Gentlemen, 신사죠. 소유격은 Germans S로 끝나는 복수 명사는 어퍼스토로피 만에 붙이면 됩니다. Gold 어퍼스토로피 만에 붙여서 Gold Soldiers, Soldiers 군인이죠. 어퍼스토로피 만에 붙여서 Soldiers Soldiers 복합명사의 소유격입니다. 복합명사는 마지막 말에 어퍼스토로피 S를 붙입니다. 조심하세요. My Lord and Lord, Child Lord and Lord 법적인 형제의 천함을 말합니다. 내 천함의 아이 Lord 맨 마지막 표현에 어퍼스토로피 S를 썼습니다. The Queen of England 그리고 어퍼스토로피 S, Yacht Queen of England, 영국 여왕이죠. 영국 여왕의 U2 맨 마지막 말에 어퍼스토로피 S를 썼습니다. James the First James 1세입니다. 맨 마지막 말에 어퍼스토로피 S를 써서 James the First Foreign Policy Foreign, 해외의 Policy 정책이 되겠죠. 즉, 외교 정책이 됩니다. The Duke of Edinburgh Duke는 공작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Edinburgh 공작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Edinburgh 공작 맨 마지막에 Edinburgh 어퍼스토로피 S를 써서 Edinburgh 다음에 Teller는 재단사 The Duke of Edinburgh's Teller 에딘버르 공작의 재단사 복합명사의 소유격은 마지막 말에 어퍼스토로피 S를 붙인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무생물의 소유격 어퍼스토로피 S를 쓰지 않습니다. 어부구문을 씁니다. 책상의 다리 무생물이죠. The Lack of the Des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he Garden of the House The House 어퍼스토로피 S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부구문을 써서 The Garden of the House 이렇게 표현하죠. 그 집의 정원 The End of the Film 영화의 끝 어부구문을 썼죠. The Back of the Envelope 엠벨러 봉투라고 하는 뜻이죠. 봉투의 뒷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표현입니다. 시간, 거리, 가격, 중량 한번 배운 적 있죠. 시간, 거리, 가격, 중량은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봐서 단수 취급한다. 소유격은 어퍼스토로피 S를 쓴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 어백스저니 한 주일 동안의 여행 Today's Paper 오늘의 신문 거리입니다. At Arm's Length 팔의 길이에 있는 무슨 말입니까? 팔을 쭉 뻗는 거죠. 팔을 쭉 뻗는 후엔 상대방을 좀 멀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경원하는 멀리하는 Within a Stone Throw 돌을 던지면 떨어질 만한 거리 내에 즉 가까운 거리의 말입니다. 가격입니다. Dollar worth of sugar Dollar worth 1달러 어치의 설탕 중량 무게를 말하죠. Pound's weight 1파운드의 무게 파운즈 2톤의 무게 톤즈 어퍼스토로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유격이 소유격이 shop church 이런 것을 소식할 때 house shop church 이런 말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s going to the dentist Dentist 치과의사죠. 치과의사의 그러나 클리닉이라고 하는 말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의원 즉 치과 병원을 치과의원 치과 병원 바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는 치과에 갈 예정이다. We had a lunch at Bill's 우리는 Bill의 에서 점심을 먹었다. 말이 안되죠. Bill's는 그 다음에 house가 생략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Bill의 집 깨졌다. 그 방의 창문 apostrophe S를 써서 나타나지는 않죠. 무생물입니다. 어부금을 써서 나타내야 됩니다. The window of the room 두 번째입니다. I can stand the traffic's noise Stand 서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참다 인내하다 이러한 뜻이 있죠.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무엇을 차량들의 noise 소음 차량들의 소음을 참을 수가 없다. traffic 무생물입니다. 따라서 어부금을 써야 됩니다. The noise of the traffic 3번 3번입니다. We had five minutes talk before black first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5 minutes 복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5 minutes 그리고 나서 apostrophe를 써야 되겠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5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5 다섯이죠. 복수입니다. 그래서 minutes 그리고 apostrophe talk 4번입니다. 예 We had a week holiday 그는 일주일 동안의 휴가를 가졌다. 시간 거리 가격 중량 시간 해당되죠. apostrophe s 입니다. A week's holiday 5번입니다. This is the kings of Spain 이것은 스페인 왕의 유트 이다. 복합명사는 맨 뒤에 apostrophe s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he king of spains 6번입니다. My uncle lives within a stone through of my house. 나의 아저씨는 나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사신다.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apostrophe s가 필요하죠. a stones 7번입니다. His son is daughter to girls high school. 저는 자신의 딸을 여자 고등학교에 보냈다. 여자 고등학교 한 명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명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goals 그리고 나서 apostrophe 쓰면 됩니다. 8번입니다. He bought $10 worth of sugar. 그는 $10 어치의 설탕을 샀다. 가격이죠. apostrophe s가 필요합니다. $10 apostrophe 가 필요한 거죠. 9번입니다. After I finished reading today's newspaper, I went out. 내가 오늘의 신문을 읽은 후에 나는 외출했다. 오늘 신문 today's newspaper 시간을 나타냅니다. 10번입니다. He arrived at the station by here bless 그는 여기에 도착했다. by her hers bless 간발의 차이로 이 말입니다. 혀의 apostrophe s가 필요합니다. 10번입니다. 10번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간발의 차이로 My here's blood 11번입니다. This is my father's in love house. Father in love 법적인 아버지 장인 그리고 시아버지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맨 마지막 말에 apostrophe s를 쓰겠죠. My father in l is 12번입니다. The worker was paid today's wages wage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노동자는 이틀치 임금을 집을 받았다. 시간을 나타냅니다. apostrophe s today's 그리고 apostrophe 13번입니다. Today's news was disappointing. 오늘의 뉴스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오늘의 뉴스 today's news 14번입니다. Where did you buy that tie? 그 넥태를 어디서 샀니? At Smith's Smith's 상점에서 At Smith's apostrophe s shop 그러나 shop은 생략 가능합니다. 15번입니다. They set a man's umbrella in the store 그들은 그 가게에서 남성용 우산을 판매한다. 남성용 우산 남자를 위한 우산 a man's umbrella apostrophe s가 있어야 됩니다. 16번입니다. I'm downing I'm my uncle tonight 나는 오늘 밤 나의 아저씨 에서 식사할 예정이다. 아저씨 집 my uncle s 가 있으면 됩니다. 하우스는 생략되는 거죠. 17번입니다. Is there a butcher near here? 이 근처에 butcher 정육점 주인을 말합니다. 정육점 주인의 가게가 있습니까? 즉 정육점 이 있습니까? 틀린 부분 없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butcher's shop shop 이 생략된 표현이죠. 18번입니다. Mary was at the hairdresser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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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즉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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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postrophe S 샵 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9번입니다. Your love's in 부산 C 그는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다.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 The City of 부산 부산 20번입니다. The publication of the books at the top in the city 그 책들의 출간이 부시에서 파제다. 복수가 주어가 아닙니다. publication이 주어져 그래서 아가 아니라 이지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있습니다.